냄비 그럴듯하지 않나? 흉동 되면 됐겠지? 이 손으로 많이 쓰레기통 같은 거 다 뒤져봐야 되나? 쓰레기통 너무 단수하지 않나? 나 진짜 가다마다 쓰레기통 붙어 볼 건데 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난록 끝났다 이거 아니야? 쓰레기통에서 집신을 와! 이거 진짜 많다 우와 야 인소는 누가 쓰레기통에 집신을 숨겼냐 야 쓰레기통에 집신 누구냐 아 으 뭐 있어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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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지? 네가 쓰레기통에 숨겼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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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